식품으로 통증과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통증과 염증은 질병, 부상 또는 과도한 신, 새활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건강 문제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나 건강에 해 로운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매우 흔하기는 하지만 좌식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자주 나타난다. 많은 경우 통증 및 염증의 발생은 산발적이며 최소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통증과 염증을 만성적으로 경험하며 신제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무시하며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활동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진통제가 증상의 강도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은 간단하고 자연적인 해결 방안을 매일 시도한다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증과 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보충제의 역할을 하는 7가지 건강식품을 소개한다. 매일 섭취 해보자. 통증과 염증을 없애는 식탁위 건강식품 1. 통증과 염증을 낮추는 대표. 음식, 연어, 연어는 높은 생물학적 가치를 지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일 뿐, 만 아니라 많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형의 건강한 지방은 강력한 항염증제 및 보호제의 역할을 한과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 연, 어이 동화 작용은 신체의 염증 과정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이상적이다. 게다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시토닌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2. 적포도 맛있는 과일로 잘 알려진 적포도는 염증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식품이다. 항염증 및 진통제의 효과를 지닌 항산화제인 베스베라트로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적포도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독소 제거를 촉진하며 조기노화의 위험을 줄여준다. 3. 타임 진통 및 항염증 효과를 지닌 타임은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비교가 된다. 타임의 필수 영양소는 염증을 조절하는 동시에 유리기의 부정적인 영양에 대한 보호 장벽을 만들어준다. 타임을 조미료로 사용하는 경우 관절염 및 콜레스테롤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또 인퓨전으로 준비하는 경우 긴장된 근육과 두통의 빠른 해결책이 된다. 4. 양파 양파는 혈액 및 조직 속에 있는 독소의 수치를 낮춰주는 정화제 및 항산화제이다. 가장 강력하며 자연적인 항염증제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게 루세틴이라는 플로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영양소와 비타민 및 미네랄의 공급이 결합하여 유리기의 부정적인 영양과 염증과 맞서 싸운다. 6. 아마시 아마시는 다량의 필수 지방산 및 비타민 E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신체의 통증 완화에 기여한 다 아마시에는 다른 채소보다 더 높은 수치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동화되어 근육 및 관절통에 맞서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작용한다. 또 다른 한편 아마시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 은양의 섬유질을 제공한다. 7.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최고의 필수 지방산공, 급원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농축된 영양소는 심혈관 건강에다 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실제로 올리브오일은 염증성 불균형에 효과적이다. 올리오캔, 다리라고 알려진 항염증성 물질로 인해 긴장성 두통을 줄여줄 수 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생성하는 콕스라고 불리는 효소의 영향을 억제한다. 통증이 나 염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 글에서 소개된 식품의 섭취량을 늘려보자. 그리고 통증과 염증을 퇴치하는 데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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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